아 너, 너 화면 해봐. 이게 띵띵해 생각보다. 안 돼. 걸릴 것 같은데. 쇼핑 걸리지, 씨.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숨 다지고 계속 올라가. 왜 이렇게. 선생님. 근데. 이럴 거 알면서도 왜 하시는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? 아, 여기서 식사 못해요? 아, 요즘 날씨가 좋아가지고. 나들이 느낌. 여기에 그럼 육개장, 손라면 하나 매주한테. 네. 고생 안 치고 가죽게 벌지. 고생 안 치고 가죽게 벌지. 고생 안 치고 가죽게 벌지. 저도 이제. 한 번 크게 잃었다가. 순식간에 일러 왔어요. 이제 롬이라는 코인으로. 0.1원, 0.2원 하는 코인인데. 한 방이 움직일 때마다. 한 40, 50% 움직이니까. 하루 아침에 2,000, 3,000 먹었던 그 기억 때문에. 지금 4,000 넣었던 돈이 100만 원인데. 아직도 그 희망 때문에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. 그래도 유튜브 수익이 꽤 될 것 같은데. 아, 동영상을 자주 안 올려가지고. 버는 돈도 있는데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. 사실 뭐 맨날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. 포르쉐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? 포르쉐는 제가 언제 샀지? 2년 전에 샀어요. 1년 반 전에 샀는데. 그것도 이제 매도를 해야 돼가지고. 아. 다른 걸 막 건드려가지고. 이제 매도해야 돼. 맞습니다. 아, 들어오는데 참 멋있다. 포르쉐 한 번 다시 타실래요? 온라인 3. 삼성 하이패스입니다. 모바일카드입니다. 키로수 안 나오죠. 하하하하. 아, 뭐... 리스펙해요. 이제 금수저를 뛰어넘을 수 있는.. 그게 뭐 코인이나 주식밖에 없으니까. 충분히 저도 같은 동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. 저도 코인으로 많이 날리고 그랬거든요. 말이 날리면서도 중독이긴 한데 뭔가의 희망 때문에 지금까지 저도 하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많이 응원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읽는 모습이 조금 재밌는 거 같아. 또 현장에서 읽는 모습 보니까 또 재밌긴 한데 응원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저희도 관종회 삶처럼 개미투자자의 삶 혹시 나중에 출연 한 번 봐주실 수 있나요? 아 네 감사합니다. 그거는 제 거를 예를 들어서 만드신 건가요? 그 제목에는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았죠. 네 오늘 잘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